하늘의 이치가 하나가 있는데 하늘의 이치가 각각 인간한테도 들어가고 사물에게도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 사람은 우리가 글쎄 어떤 사람 되게 맑고 깨끗한 사람 어떤 사람 근데 어떤 사람 되게 귀가 혼탁하고 천박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막 키티도 이렇게 그렸었고 키티 그렸더니 어떤 애가 다른 분에서 블랙팬서라고 지금 어? 아니요 키티잖아 지금. 어? 사람과 사물에 그래서 이 하늘의 이치가 들어가는데 이 하늘의 이치가 각각 나눠서 들어간 걸 뭐라 했냐면 리일 분수라 했지. 하나의 이치가 각각 사람과 사물에 나눠서 들어간다. 그래서 2017년에도 출제됐던 내용 중에 하나 중요한 포인트 뭐 기억을 했냐면 하늘의 이치가 사람 사물에 들어가니까 사람에게도 본연지성이 부여되어 있고 하늘의 이치에 따라 본연지성이 인해지가 있고 이 사람도 당연히 인해지고 심지어 고양이 마음, 고양이 몸속에도 무엇이 있다? 인의, 예지. 본연지성이 들어 있다. 그래서 인간과 달리 사물은 본연지성이 없다. 틀린 내용이라고 우리가 배웠고 그런데 고양이도 인해지가 있지만 인해지가 발휘되지 않는 이유는 고양이의 기가 막히고 치우쳤기 때문에 사람은 인해지를 실현할 수 있는 게 기가 통하고 바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둘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람은 기가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 이 사람은 기가 혼탁하고 천박한 사람 이 내용은 이왕 선생님도 그대로 인정하는 바야 어떤 학생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이왕 선생님도 주리론자니까 그렇다면 리만 인정하나요? 이건 이왕 선생님도 이론이 아니지. 이왕 선생님도 인정하고 기도 인정해 조선시대에 그런 학설이 있긴 있어. 오로지 리만 존재한다. 또 어떤 학자는 오로지 기만 존재한다. 그건 우리 교육과정상 벗어난 범위고 이왕 이 둘 다 리와 기를 인정하는데 이왕 선생님도 리를 주로 강조했다 하더라도 이왕 선생님도 이걸 부정할 수는 없어. 이건 주자의 기본 학설이니까 사람과 사물에 리가 들어가 있고 기도 들어가 있다. 그렇지만 리는 보편적으로 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리의 관점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달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기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걸 상당히 이의 선생님이 강조하면서 주자가 얘기했던 리의 분수 개념을 자신은 이통기국 사상으로 설명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여기 하나의 하늘의 이치가 있으면 똑같아 지금 똑같은데 자기가 학설을 새롭게 개념을 가져다 만들어낸 거야. 원래 있었던 리의 분수를 자긴 이통기국으로 이 개념이 하늘의 이치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하늘의 이치가 각각 이의 선생님은 어디에 들어갔다고 비유를 드냐면 그릇에 들어갔다 그릇에. 그래서 이런 그릇도 있고 원래 원전 보면 네모난 그릇, 동그란 그릇 이런 그릇. 그릇 기자를 써서 여기 기운 기자인데. 그래서 그릇에 여기 물이 이렇게 찰랑찰랑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이 그릇이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그릇이 우리가 리기론 이야기할 때 이게 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간 물, 이 물이 바로 무엇이냐면 물이 리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선생님이 설명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리기불상 리를 강조하면서 봐라, 이처럼 주자의 리, 일, 분수 개념에 따라 현실상에서는 리와 기는 절대 떼려 뗄 수 없는데 리는 만물에 보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걸 나는 물로 설명하고 싶다. 그래서 각각 그릇에 다 똑같이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물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들어가 있으니까 리는 똑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통계국 사상 내용 자체가 이는 통한다. 이 리는 보편적으로 사람과 사물에 보편적으로 통하고 리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과 사물이 리는 보편적으로 통해 있다라는 거 리의 관점에서 보면 리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렇지만 아무리 리가 보편적으로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사물의 모습이 달리 보이는 건 그릇에 머문 모습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물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보이고 여기는 이렇게 네모난 그릇처럼 보이고 여기는 동그란 그릇에 들어오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리는 동일하게 들어가 있지만 뭐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 그릇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릇. 그래서 리는 보편적으로 통하고 무엇이 머물러 있냐면 이 선생님이 기는 국한된다. 그래서 리통기국이 국한. 국한은 머문다. 그렇지, 머문다. 리통기국사상. 리는 보편적으로 통하고 기는 국한되어 있다. 그래서 이 기가 다른 모습에 따라 리도 달라 보이는 것뿐이지 리가 다른 것은 아니다. 기가 머문 바에 따라 사람과 사물이 달라 보이는 것이다. 이거를 리통기국사상. 이거는 제시문에 등장하면 아, 이희 선생님의 표현이구나. 이황 선생님의 표현을 안 썼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황 선생님도 리일분수는 인정하는데 이희가 리일분수를 강조하면서 자기가 썼던 표현이 바로 리통기국사상이라고. 저는 리통기국사상으로 사는 건ű"...